네요 우리의 프레임 지금이에요 예전에 아셀러스님이 도발 플레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셀러스님이랑 저랑 오프라인 그 철권 세븐에서 설에나 저 수원에서 만났는데 그때 둘이서 하루종일 농락 플레이함 아니 난 재밌게 하다 왔어 너 오늘 왜 이렇게 은 꽉이 많지? 누가 이겼냐고? 그거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중간에 나왔지 오 기다리다가 일단 상대가 뭘 원하는지 하단을 막는지 안 막는지 가만히 있어봐요 안 막죠? 그러면 하체츠 막네 하체츠 형님 원투 기다렸다 하체츠 막고 무릎 한번 깔아도 무릎 깔아도 하체츠 무릎 기다리고 하체츠 무릎 완벽하죠 완벽하죠 외너포 오 오 오 형님 카운터 카운터 칼레스 커킉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심리전이었나요? 짠손 아 포거 못마린다 나이스 귀신이 다운 너무 아프고 벽 가자 하체츠 무릎 가만히 기다렸다 무릎 이제 원투 포 무릎 가만히 기다려가 원투 풀고 원투 양손 잡기 풀리면은 다시 하트 무릎 완벽 하체츠와 무릎으로 걸어다닌다 하체츠 맞추고 형님 슬라이딩 하체츠 기다리고 원잽 귀신이 다운 어우야 들키되냐 저거 로우한테 쓰면 안되겠다 무쳤다 하체츠 형님 하하 하체츠 안하고 무릎 어우야 벽으로 간다 아싸 미스 하체츠 투 원에서 하체츠 하체츠 귀신이 다운 아 질러 아 미안해요 짬바리면 이겼는데 짬바리일줄 원 원투 오 벽간다 벽콤모 아파요 벽콤모 아파요 이지 오 스프링킥 그럼 나는 상대방을 예측해가지고 다른 패턴으로 가야지 오엥 우연히 맞췄다 로우는 귀신건 딜캐가 아프니까 리벤지 엑스다 로우 딜캐는 매칭패링 압박킹? 거른다 패링 4AR 바로 패링 당했죠 엄청난데 가자 아머킹 귀신이 다운 하체츠 하체츠 원 투 기다리기 짬발? 안나오나요? 원 투 포 아 아파요 원 투 포 중단 또 걸어요 또 중단 어 풀어 하이킥 빵 기다리기 하체츠 또 체츠 무릎 어 심어 또 심어 풀어요 못 풀었네 아 이거 풀었으면 이긴건데 달려다가 가만히 있기 에잇 핵펀치 어 어 위험해요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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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미친 이거 실화냐? 아 나 기상킥 하려다가 말았는데 진짜 아 귀신이 다운 귀신이 다운 하체트 안쓴다운 형님 어우 하체트 하체트 무릎 자이언트 안쓰나요? 중단 깔아도 막고 밟아 안 밟히네 2타 중단 자이언트 자이언트 그렇지 풀어 한번더 툭 외누프 깔고 하체트 외누프 깔고 무릎 잡기 피하고 무릎 잡기 피하고 무릎 안함 잡기 피하고 함 아씨 무섭다 오예 뭣 형님 하체트 하체트 원 하체트 하체트 원 투 원 질러 잡기 안하나요? 잡기 그렇지 귀신이 다운 아 못 풀었어요 오른손 나이스 아 자이언트 잡기 엄청 먹었는데 잡기 너무 무섭게 가는데요 쉣 죽었다 안죽었네 미게 귀신 막히고 17이야? 몰랐어 어허 미치겠네 진짜 어허 어허 미스 한번더 중단 한번더 중단 또 중단 일어날 때 또 중단 또 중단 이제 하체트 형님 오지마세요 어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요 어허 어허 오 쉣 잡기 아싸 맞고 레드오나? 레드오나? 안오나 도망가 하체트 아 진짜 존다 무섭네 핵펀치 가만히있기 원잽 핵펀치 그렇지 위험하다 핵펀치 질러어 오우 통했스 노럿 하체트 가만히있고 하체트 무릎 깔아두고 하체트 형님 귀신 귀신이 다운 허허 귀신이 다운 어 카운터 잡기 풀고요 아 콤보 잘못 때렸네 귀신이 다운 맞고 나이스 예에에에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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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아우 너무 잘한다 근데 이분 개고수야 아 신가스 이터널 됐다고? 축하해 이제 투원으로 걸어 다니는 미겔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츠투와 귀신건이에요 아 딜키 안닿는데 딜키 다운 줄 아죠? 귀신이 다운 귀신 형님 어우 쉣 왜이렇게 쌩어맞았어 나이스 에이 질러버리고 귀신이 다운 하체트 다운 귀신이 다운 오 귀신이 다운 맞고 딜키 안들죠 귀신이 다운 다시한번 귀신이 다운 형님 레이저츠 조심 오 예쓰 좋아 아 뭐야 미스 레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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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섭다 오 이거 백댄쉬로 피했나요? 게이드 어 어 귀신이 다운 커킹 아 이 패턴 안통한다 슬슬 라이진쯤 오니까 손으로 한번 씁시다 나이스 카운터 원 투 포 귀신이 다운 어쨌든 걸림 아무튼 걸림 패스 나이스 이지 어 어디가 끼얏 끼얏 알고 있습니다 초록색 노른일 결제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슈 돌 오 예 파워 슈 돌 아이고 미스 커킥 질러요 원 투 양손 한 다음에 핵펀치 끝났나? 아 까비 좋아요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하나도 승격될거 같은데 노 노 노 2,500 모여도 밀라고 할거 뻔해서 안함 정 감사합니다 하이킥 또 하이킥 카운터만 내면 카운터만 내면 카운터만 내면 카운터만 내면 카운터 안나면 달려가서 커킥 해야지 오우 쉣 카운터 星 저쪽으로 에 간다 귀신이 다운 이렇게 안돼요 귀신이 다운 안 나가네 하챗 무릎깔고 일단 무릎깔아두는게 중요해 하챗 하챗 오 내밀었어요 방금 하챗 무릎 어 피하고 하체츠 안나가네 하체츠 무릎 깔고 하체츠 하하하하 존나쌤 카운터 아 와구 조심해 오예 아 사이에 때렸다 개쩔었다 방금 부셔 나이스 콤보 핵펀치 원잽 깔고 하체츠 무릎 어 형님 와 중단했어 와구 예측했죠 아하 저렴한 비알콤보 뭐야 미친게임아 죽지마라 어허허허 나 진짜 위험했네 와구? 형님 달려와서 와구 안하나요? 에? 핵펀치 핵펀치 귀신이 다옹 안나가면 핵펀치 다시 한번 핵펀치 도망가고 포밍기로 때려버리기 하체츠 가만히 있어 귀신이 다옹 안마지롱이 어잉 어잉 하단 쓰나요? 예측했어요 좋아요 순식간이구만 간다 안녕하세요 하이킥 카운터 오우 귀신이 다옹 하체트 다옹 가만히 있게 귀신이 다옹 너무 아프고 카운터 빵 그냥 이지 걸어요 웬허퍼투 써 괜찮아 풀고 레인지드라이브 온다 핵펀치를 써 하체트 좋아 원투 양손 원투 양손 깔고 웬허퍼 깔고 원투 다시 원투 양손 깔고 원투 포 깔고 하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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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 뭐야 투 원 하체트 무릎 내밀어라 무릎 한번 더 내밀어라 아 형님 하체트 노체트 노체트 와 사사칠 썼어 기가 쓴대 쉣 얼마나 두려웠던거죠? 원투 포 어잉 달려 이지 그렇게 안들고 한반도 귀신이 다옹 발킥 깔아두고 한반도 귀신이 다옹 형님 잡기 쓰지 마세요 오예 좋았다 아잇 잘못 썼어 이씨 하체트 무릎 다시 한번 오우 쉣 레이지다 거의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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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맞아주면서 했어야 끝나나? 데미지가 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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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마무리 패턴 공참갓 안 돼 숙이고 앵펌치 깔끔하게 약사 미개 역시 좋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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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